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상원입니다. 자, 2019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입니다. 자, 선생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수능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를 소개시켜 드려야 됩니다. 하진날도 지났고요. 지구각원에서 하진날 나오잖아요. 여름철도 지났고 이제 수능이 한 4개월 정도 한 120일, 130일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게 수업을 해드릴지 이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포인트는 약간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선생님의 하반기는 모의고사 쪽에 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개념 강의도 이제 들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잘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잘 아우르셔야 돼요. 잘 이렇게 틀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말 공들여서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밑에 우리 그 친구들 조교들한테 맡겨도 되겠지만 많은 문제들이 선생님이 이제 좀 직접 그리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시중에는 잘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손이 되게 많이 갔어요. 비교를 하자면 선생님이 뭐 선생님 자랑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월등히 퀄리티가 높을 딱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모의고사부터 간략하게 하반기에 어떤 형태로 모의고사를 진행할지 이걸 소개를 잠시 시켜드릴게요. 자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크게 한 4개 정도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 한 4번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 2도 할 거예요. 2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날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5월, 10일, 6월, 여기는 이미 이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한번 볼 기회가 있다면 메가패스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형태의 모의고사인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등장했고요. 뒤에는 여기 한번 날짜 잘 보세요. 7월 말 정도에 여러분들이 한참 그 여름방학 시즌 들어갔을 때 그때쯤이에요. 그때 한 세 번째 정도 모의고사가 나올 계획이에요. 이때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의고사는 8월 20일경쯤에 즉, 쿠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쯤 해서 이제 원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이때쯤 나올 거니까 이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 모의고사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네 번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힘들어서 선생님 손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만들고요. 두 번째 정도까지. 일단 6월 25일 날 이미 한번 나왔고요. 비슷한 형태로 해서 8월 20일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문제를 제공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선생님 사실은 해설을 너무 자세하게 달았어요. 너무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제 그 타이핑 친 그 글자 수보다요. 해설 친 게 훨씬 많아요. 그림도 아마 해설이 더 많을 수는 없겠구나. 해설. 그래도 상당히 많아요. 그림 자체도.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모의고사를 잠시 이제 얘기해 드리자면 어떤 형태의 모의고사냐면 자 이렇게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상당히 수능과 닮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EBS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많이 변형을 해야 돼요. 똑같이 낼 수는 없고요. 실제 수능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EBS의 뭐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문제 소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사진을 한번 조금 크게 띄워보면 자 이런 형태의 사진인데 이거를 조금 바꾸는 거죠. 자 바꿔서 어떤 형태로 조금 다르게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꿀 거예요. 물론 그림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건 다 아닙니다. 뭐냐면 밑에 있는 그 보기들이 있잖아요. 보기들이 상당히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문장씩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공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해설도 되게 자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해설 작업도 되게 자세하게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나 오답 같은 경우는 한 두세 줄로 물론 끝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쭉 해서 그림도 이제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이야 라고 하면서 그림도 좀 많이 그렸어요. 그림도 선생님이 직접 그린 거야.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EBS 문제 분양은 뭐 이런 거고요. 이런 형태로 계속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EBS만 변화할 건 아니고요. 기출 문제도 변형해야죠.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착안하면 똑같이 핸드폰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니? 그 인스타그램? 맞아요. 사진 막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올려가지고 또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태로 실제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도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만 할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문제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의 문제보다는 뭐 달이나 뭐 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어 보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구과학 2도 마찬가지요. 선생님이 동일한 퀄리티. 오히려 지구과학 2 퀄리티가 1보다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선생님 지구과학 2 수업을 1보다는 그 좀 더 난이도 있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과거나 영재부 학생들 같은 걸 좀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봐서 좀 더 난이도 있게 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형광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풀어봐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피드백을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는 상당히 괜찮았고 좋았고 독특한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풀면 거의 한 20분 내후로 이렇게 풀었대요. 이렇게 풀었는데 이 모의고사는 거의 한 30% 꽉 채워서 풀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짚어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PDF로 이제 후반기 쪽에 이제 뭐 3회나 4회 쪽 이쪽은 이제 PDF로 좀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이로 또 만드니까 또 그런 또 불만이 좀 나오더라고. 아 이거 사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PDF로도 좀 만들어 드리고 뭐 또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봉투로도 좀 만들어 드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앞에 거는 이제 봉투로 좀 만들었었고요. 뒤에 거는 좀 PDF로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모의고사 소개를 요지기 정도까지 하고요. 실전 문제 풀이 이제 여름방학이죠. 7월, 8월 그리고 이제 9월 정도까지. 9월, 1 같은 경우는 이 이전에 9월 뭐 그 9평이죠. 이전에 아마 다 실전 문제 풀이가 끝나게 될 것 같고요. 2 같은 경우는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2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은 이거는 형광 촬영이 들어갈 거예요. 1이든 2든 형광 촬영이 들어갈 거고요. 1은 선생님이 수요일 날 촬영하고 2는 금요일 날 촬영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다음 날 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전 문제 풀이를 들으신다면 똑같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딱 시기 맞춰서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한 주 분량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한꺼번에 빵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실력이 늘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문제 풀이 어떤 거냐면요. 매주 전범위 문제 나올 거예요. 매주 전범위. 특정 파트만 한 주 한 주 다루는 게 아니라 매주 전범위 나오고요. 입에서 자료 변형할 거고요. 그 자료 변형했을 때 뭐 선지만 하나하나 변형하는 것보다는 문제 자체를 완전 변형하고요. 어차피 자료니까 그림이니까 해석하면서 다지선지들 뭐 이 그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한 7, 8, 9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 밑에 거를 쫙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주제별로 가는 거죠. 아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선지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알아주시라. 라고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도 해야 되겠죠. 연습 문제. 기출 문제들이 이제 실릴 거고요. 뭐 학평이라든지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문항들 잘 정리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연습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학평이나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선생님 생각에서는요. 학평, 수능, 평가원. 얘네들은요. 웬만한 사설 모의고서보다 훨씬 좋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풀어보는 거 도움이 되고요. 두 번, 세 번 풀어보는 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실전 문제 풀이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파이널 이제 마지막이에요. 9월, 10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두 달 그 안쪽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 7, 8주 정도 과정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파이널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를 봐야죠. 모의고사 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 드려야 되는데 퍼펙트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듯이 모의고사 되게 좋아요. 선생님 자랑 잘 안 하긴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걸 좀 잘 못해. 그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쑥스러워. 쑥스러운데 확실하게 난 이건 자신 있어. 이건 확실하게 된다면 그런 건 선생님이 진짜 자랑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퍼펙트 모의고사 형태로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설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것도 이제 또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가다가 보면은 저기 10월 말까지 막 수능 2주 전까지 1주 전까지 막 이렇게 촬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현장 강의보다는 스튜디오 강의로 촬영해서 좀 빨리 해서 올려드릴게요. 최대한. 선생님 목표는 일단 수능 전 한 달 전까지는 다 완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선생님 말을 이렇게 뱉어놔야 밤을 새서라도 찍지.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뱉어놓고 가는 겁니다. 아무튼 퍼펙트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면 이제 수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걸 여러 번 반복되면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하고 수능해서 꼭 만점 만점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